무슨 옷인데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? 옷을 입는 과정이 좀 어려워. 연우 우주복 알아? 우주복? 우주복 입는 거 엄청 어렵죠. 그러니까. 괜찮아. 재미 재미 괜찮아.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요. 달에도 공기가 없어요. 지구 빼고 모두 대기권만 있는 행성들만 공기가 있지. 대기권 없는 애들은 우리가 가면 그냥 30초만 살 수 있어요. 와 똑똑이야. 그러니까 우주는 끝이 있어요? 없어요? 뭐죠? 네. 얼마나 지겨우면 자리를 뜨잖아요. 자연으로 왔잖아. 네. 자연이 왔으니까. 응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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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 왔다. 응. 연우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. 응가. 왜 왜 하영이 왜. 응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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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가 신호 왔어. 이 하영이 지금 신호 오면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변비 탈출을 위해서 수박도 엄청 먹었잖아요. 신호 오면 왔잖아요. 응. 변비 걱정 안 해도 되겠다. 봐봐. 응. 아 잠깐만 봐봐. 아직 안 했어. 아직 안 나왔어요. 응가. difference. 여기 붙잡고 해. 여기 붙잡고. 하영 형 이렇게. 오 연우 오빠가 심화렸네. 그렇지. 이렇게. 이렇게 kindness. 잡고, 하영아 잡고, 힘줘! 봐봐, 하영 이렇게! 나 주러 가! 힘줘! 다리를 좀 꽉 하면서 해봐! 땄어? 오늘 하영이 방귀를 몇 번 꼈지? 한 다섯 번쯤? 다섯 번? 이거 방귀를 좀 봐야 된다! 힘내라! 화이팅! 하영아! 힘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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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저의 고독한 싸움인데요! 땄어? 어? 어? 좀 나온 것 같은데? 땄어요? 안 했어! 못 땄어요! 나온다! 어떡해! 나온다! 나온다! 잠깐! 잠깐! 고치면 나오다가 들어가지! 아니에요! 나온다! 하영아! 하영아 어디에 나온다! 나온다! 나 온다! 나 온다! 안 된대! 제가 탐사해 볼게요, 다시! 냄새 맡아! 이거 다시! 아직 안 있었어! 아직이야! 이리 와, 힘줘! 아빠! 안 돼! 네!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, 은우야? 이게 중력이 세서 우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잖아요! 그러니까 동부 중력에 인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? 해볼까, 하영아? 하영아! 올라갈 때 응가해야 돼, 응가! 자, 타이밍 잘 맞춰서! 하나, 둘! 나왔어? 하나, 둘! 하나, 둘! 하나, 둘! 하나, 둘, 셋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언제 할 거야? 속상하다, 이거 다 속상하다! 감사합니다.